그.. 바꼈다 입장.. 그게 I am streaming it Yeah, I'm streaming something else The Cup View 로그인 장면 보였어? 앞으로 당기면 보이지 않아? 어어, 그 3명이지 그게 DLC 신캐리지 들어간 김에 어디 한번 몸풀이를 한 번 해볼까 흠?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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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국룰이지 아 타이밍이 무뎌 괜찮아 지난번에 하트 2개 가져갔는데 다 까먹었어 한 칸 이거 다 까먹었어 이게 모자에 때리면 암틸이 안들어가더라 몰라 쓰난걸 안 죽더라구 안 죽더라구 이건 뭐 쥐 압박이지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계속 모자 맞춰서 안 끝나는걸 그래서 어? 나 혼자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안 끝날 리가 없는데 모자가 딜이 안들어가더라구 이건 또 먹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젤 있죠 상체 겁나 똑똑해 이것도 발견했잖아 이 망토가 달려드는 것도 아이고 저거 맞추는 날 망토를 못봤다 아 너무 비틀하느라 같다 여기서는? 여기서 많이 죽었네 오후 다행이다 일단 아이고 1룰 했었는데 세이프 2룰 했다 2룰 했다 2룰 했다 2룰 했다 아 이 호거한테 지난번에 목숨 2개 날렸어 3개 날렸어 오랜만에 가지고 해피 거리를 못 봐서 한 번 오케이 이건 확실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이거 먹었어야 됐는데 목숨 하나로 깨기는 좀 힘들더라구 아 얘구나 아 너무 무서웠다 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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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DLC를 어디서 어디서 들어가는 거지? 뭔가 끝판왕을 깨야 들어갈 수 있나? 오 오 저깄다 저게 DH인가 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달라진데 차례시피 루킹 그러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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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기 능력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게 있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구하면 이제 이 챌리스도 목숨을 따로 할 수 있는거구나 파란색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다 더블점 쑥 어 페리 대쉬 오 뭐야 이거 페리 for flavor just a dash would do 와 어 그냥 대쉬만 해도 페리야 아 숙이고 해야 그 진짜 대쉬로 되고 오 되게 특이하다 이거 어떻게 먹지 그치 어떻게 먹는거지 약간 아슬아슬하게 안됐네 그치 어떻게 먹는거지 아 아 뭐에 관련된다 뭐지 코인 어떻게 하는건데 왜? 뭐가 걸린거야? 하.. 하.. 좀 아쉽는데? 오케이 가보자 점프를 천천히 해보자 적당해 뭐지 이게 약올리려고 이렇게 해놨나? 어? 아 뭔가 나중에 나중에 뭔가 템 가지고 해야 되나 보다 어? 얘랑 얘기했는데 코일을 주네 어? 아마 자기 것도 자이.. 큰 거 오..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지? 왜.. 왜.. 뭐야.. 다시 바꼈지? 오.. 좋았어 이게 그니까 인빈시블롤은 숙여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엄청 상이홀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근데 페리가 쉬워 대시만 하면 페리가 돼가지고 숙여서야 더 안그러면 무적이 아니야 더블 점프를 제대로 볼 수 있었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어렵다 이게 생각보다 실망스럽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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